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와 엄마 바텐더 실력 나타나네 왜 내 말 씹어 안들려? 응 한번 먹어봐 먹어보고 얘기해 우와 탑 맛있네 비쌍 멈추를 입력해 멈추를 넣어주세요 웅 왕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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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으 으 아 으 그냥 처음 시작했던 건 다이어트 하면서 토마토 먹다가 그래서 내가 알던 토마토랑 다르게 생겼는데 되게 예쁘다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찍어볼까 찍는 김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왔네요 하다 보니까 약간 너무 목표를 크게 세웠나?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도 돼요? 얼굴 가려줄게요 활발해 활발해 아 진짜요? 하나 골라줘요 예쁜 거 제일 예쁜 거 근데 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과일은 있어가지고 아 뭐야? 저거 용과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저거 진짜 많이 뽑혔어요 예쁜가봐 사람들 보기 오늘 좀 끝나고 난리가 났는데 다리 힘이 없어 오늘 진짜 알차다 그거 운전 시험도 보고 전시도 보고 포스터로 컬러까지 받고 브이로그는 내가 아니라 이쪽이어야 될 거 같은데? 브이로그는 근데 생각보다 큰 애가 음 좀 크게 뽑았어요 아무래도 큰 애가 예쁘니까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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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넌 둘 셋 둘 ơi 안녕하세요 West 어떻게 찍어? 언박싱이 내가 준 거 자랑 건너자 하나는 인사동 저기 우리 전시안대에서 사 인센스 스틱 이거 식었는데 미니로 사서 더 자야 된다 아무래도 모르겠는데 아빠도 할치 해줬어? 응 아빠도 할치 해줬어? 아빠도 할치 해줬어? 맛있어! 내가 지금 내내가자 아빠야되나 아빠의 식감 hmm 아 엄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